안녕하세요 내 차 옆으로 무시무시한 크레인 탱크가 지나가네요 헐 벌써 저기까지 속도가 엄청 장난 아닌데 그런데 저기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나가나?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지하차도 높이는 4.3m 그럼 크레인 탱크의 높이는 뭐 없고 놀라지 마세요 4.3... 아 조금 낮지만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나? 아 걱정된다 오 오 오 오 오 절로 가면 아 저기 정말 절로 통과 가능할까 야 지하차도 다가온다 다가온다 아 간다에 한 표 하세요 못 지나간다에 한 표 자 댓글봤습니다 천정에 다인다에 한 표 안다인다에 한 표 아 다인다 아 다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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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다인다 세상 궁금한게 많은 도깨비왕이 따라간 겁니다 아 말하면 흔들리노 다일 듯 다일 듯 다이지 않고 잘만 가네요 혹시 저 끝에 다 있는 거 아이가 다닌다 아니네 만약에 다이면 나는 어째되노 헐 나가프네 다행이다 오늘은 궁금한거 하나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억수로 더운데 시원한 밀면이 한 그릇 당기러 갑니다 따로 오이소 구독자님 감사합니다